오늘은 청교도와 청교도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clean하게 깨끗하게 하고 purify 순수하게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추리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국교인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형식과 규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국교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인데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구조적으로는 로마 캐토릭 천주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개신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말하자면 교파인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영국 교회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회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미국에 들어와서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했습니다.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별로 번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감독교회, 감독교회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파 중에 기독교 교파를 형식적인 조직적인 면에서 보면 기독교 교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에피스코팔 시스템, 또 둘째는 칸그리게이션 시스템 이 두 교파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코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을 중앙직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천주교회는 법황이 최고 우두물입니다. 법황이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법황 밑에 여러 회의가 있지만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듣지만 최종 결정은 법황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에피스코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감독주의, 중앙직권주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교파를 보면 이 감리교회가 이 에피스코팔 시스템에 속합니다. 감리교회는 교권, 교회의 권리가 상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그렇게 큰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과 전 반대되는 교파, 칸그리게이셔나리즘 칸그리게이션은 교회의 교인들, 회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회중주의, 이거는 완전히 민주주의입니다. 완전히 민주주의가 돼서 상부에는 아무 권리가 없고 모든 권리는 다 교인들이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교인들이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는 목사입니다. 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 영적인 지도만 하는 것이지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교인들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아주 없고 도대체 장로라는 것은 침례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침례교회에 있는 것은 집사, 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당회라, 재직회라 그런 게 없고 그냥 집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목사가 있고 집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동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목사회의 회장이 되지만 교회에 따라서는 목사회 회장이 집사회 회장이 집사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침례교회 목사 한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큰 침례교회에 맡아서 갔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까 집사회 회장은 집사 중에서 나오고 목사는 그냥 집사회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집사회에서 발언권만 있고 발언권만 있고 결의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목사는 영적인 지도만 하지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집사회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그 집사회 회장도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 행정에 전년 관여하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는 침례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미국에서 침례교회 행정에 처치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여럿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하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조합교회라 또는 회중교회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마 이런 침례교회 행정에 처치라고 하는 교파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는데 또 그 후에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에피스쿨 시스템과 칸그리게이션 시스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이제 그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실은 장로입니다. 장로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지도를 하는 장로 그건 목사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말하자면 한국 장로교회의 용어로는 치리 치리를 하는 장로를 이제 치리장로 행정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와 장로가 다 장로인데 이 장로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당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교회가 이것이 그 중간직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퓨리타니즘 퓨리탄들은 주로 이제 칸그리게이셔나리즘에 속합니다. 이 청교도들에게도 세파가 있습니다. 청교도를 내에도 세파가 있는데 첫째 종류의 청교도는 국교인 처치오브 잉글랜드의 예배 형식이나 북고북한 프레에 이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종류의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인 처치오브 잉글랜드에서 분리해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예배 형식을 순화시켜서 좀 더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형식적인 그러니까 장식이 많은 그러한 예배를 들이지 말고 순수한 예배를 들이는 그런 쪽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치오브 잉글랜드의 예배 형식을 순화시키고 그리고 사제들의 예복 처치오브 잉글랜드는 천주교처럼 사제들이 그러니까 신부죠. 사제라고 하는 신부인데 신부들이 예배 때 아주 호화찬란한 예복을 입습니다. 우리 계신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그냥 로브 정도는 있고 그냥 수툴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처치오브 잉글랜드 미국에 있는 에피스쿠얼 처치나 감리교회 이런 데에서는 예배 시간에 신부들이 예복을 아주 여러가지 종류를 두고 이것 입었다가 저것 입었다가 아주 호화찬란한 예복을 입습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신부도 사람이고 다 사람인데 이걸 전부 다 순화시켜서 퓨리파이 순화시켜서 그냥 단순한 이복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너무 예식에 예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리고 처치오브 잉글랜드는 북고브 플레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문집인데 그 책에는 여러 경우에 여러 경우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저러한 경우에는 저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 기도문을 전부 작성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문 책에 있는 책에 있는 그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주에는 이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기도문을 이미 제작을 해놓으면 이것은 죽은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해서 그것을 별조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분 파에서는 둘째 분 파에서 첫째 청교도 중에서 첫째 파는 우리가 처치오브 잉글랜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순환을 시켜야 된다. 둘째 분 사람들은 국교는 투표로서 선출된 장로들이 치리해 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신부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투표를 해서 장도도 세우고 또 신도들이 투표를 해서 신부들을 초청을 해야 된다. 청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들은 둘째 파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에서부터 처치오브 잉글랜드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영국과 스카틀랜드에서 스카틀랜드가 지금은 영국에 합쳤지만 그때는 스카틀랜드가 다른 나라였습니다. 영국과 스카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도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파 사람들은 세파레이티스트 분리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치오브 잉글랜드에서 분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치오브 잉글랜드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네들대로 교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사단들은 주로 그 칸그리게이셔널 처치를 주도했습니다. 1609년에 이 분리주의자들 세파레이티스트들이 일부가 종교적인 박해를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홀랜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홀랜드에 오니까 할랜드에 오니까 종교 자유는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할랜드의 할랜드 문화에 흡수가 되어서 아이들이 할랜드 말 다치 다치라고 하죠. 다치 랭귀지를 다치 랭귀지를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거기에 흡수가 되어 들어가고 그래서 다치의 풍습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나누겠다고 해서 생각해낸 것이 아메리카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아메리카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1620년 9월에 메이 플라워가 101사람의 성격을 태우고 영국의 프리마스 지방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중 약 35명은 할렌드에 있던 프리그림스 였습니다. 할렌드에 있던 청교도들을 프리그림스 라고 순교자들 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고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렌드에서 할렌드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자유를 위해서 할렌드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35명이 배에 같이 탔습니다. 1620년 11월 21일에 메사추세스에 이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상륙전에 메이플라와 캄팩트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했는데 41사람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문서가 아메리카의 최초의 민주적인 합의문입니다. 12월 중순에 플리마스 메사추세스에 이 사람들이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상륙을 했습니다. 종교 이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는 윌리엄 브레위스타 윌리엄 브레위스타 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 칸그리게이션 할 처치 였습니다. 4월 이전에 그들 중에 반수가 죽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식량도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고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방법도 별로 없어서 죽었습니다. 1621년 11월에 처음 추수를 하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있는 감사 주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생고생을 하고 살아남아 는 사람이 추수를 해서 그 많은 양식을 가지고 또 야생 터키를 잡아서 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으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감사 예배 처럼 그냥 하나의 명절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르다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629년에 킹 차얼스 1세가 청교도 들에게 뉴 잉글랜드 지방의 지방을 개척할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국 정부의 후원 아래에서 메사추세스를 중심으로 한 뉴 잉글랜드 지방 일대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이 마사추세스 지방으로 왔습니다. 이 지방이 지금의 보스돈입니다. 이 보스돈 지방으로 영국에서 많은 청교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보스돈을 아주 귀한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할 것 이면 영국에서부터 할렌드에 도망가 있던 청교도들이 보스돈에 와서 보스돈에서 이제 미국 개척을 시작을 했고 또 그 후에 이제 영국에서부터 많은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개척해 나갔기 때문에 이 보스돈은 미국 개척의 출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보스돈이 아주 귀한 도시로 되어 있고 또 동시에 보스돈에는 하버드 대학이 있고 매사추세스 인스튜트 오브 테크놀라지 MIT가 있고 그래서 아주 보스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엄격한 퓨리타니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문은 이곳에 거주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보호 아래 영국의 보호 아래 있고 영국의 후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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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를 개척하는 청교도 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도 당당했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이곳에 오면 그냥 지나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천주교라고 하면 이등 시민입니다. 지금은 인종 차별도 없고 종교 차별도 없고 다 그렇기는 하지만 오래된 전통을 가진 백인 마음 속에는 천주교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상사람들 우리말로 말하자면 상사람들 그건 미국 시민이긴 하지만 이류 시민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색인 유색인 종들을 다음으로 지금은 백인들이 다 좋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는 그래도 유색인 종들은 이류 시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미국에선 지금도 그렇게 하친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퓨리탄들이 천교도들이 영국에서는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 미국에 와서는 또 거꾸로 됐습니다. 천교도들이 천교도 아닌 사람들을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천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다곤 아메리카에 왔다곤 하지만 자기들 종교 천교도 종교만이 이게 유일한 종교고 이것이 자유의 종교고 다른 종교는 다른 교파는 다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른 종파는 다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교도들은 일상생활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은 아주 걸음걸이도 엄숙하게 걸어서 교회에 가는 것만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그냥 뛰어다니면서 논다든지 야외에 나가서 소풍을 한다든지 점심을 사서 야외에 가서 피크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허락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유대교 율법을 라삐들이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강제하는 라삐들이 유대교 율법을 강제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뛰어다니면 안됩니다. 또 이 사람들의 설교는 참 특별한 설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주의인데 성경 항상 설교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좀 성경을 약간 이탈해서 성경을 약간 이탈해서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하는데 그래도 한국말을 설교하다가 가끔 좋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빨리빨리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청교도는 절대 성경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사상을 붙잡고 성경 구절을 음수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할테면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습니다. 무슨 철학적인 추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비교종교학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도 높은 종교경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강도 높은 종교경험을 통해서 이제 회계를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와 같이 이제 이제 이성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설교는 항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계를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항상 평범해야 됩니다. 청교도도설교는 절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계획은 용어를 살면서 일상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청교도 더러 설교인데 사실 한국어 초대교회는 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대교회는 일한 설교를 했는데 차춤 차춤 이제 문화가 발달되고 진흥이 발달되니까 설교가 조금 더 말하자면 고급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회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인텔리전트하게 지성적으로 하는 그러한 설교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같이 졸업하고 대구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개성중고동 학교 영어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잘 압니다. 그리고 교목도 그것을 잘 알고 해서 개성 학교도 연세대학처럼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채풀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교도 하게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는 연세대학 강사로도 있다가 그 후에 개명대학교 조교수로 왔는데 개명대학교 에서도 채풀시간에 설교를 했고 연세대학에서도 채풀시간에 설교를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 무슨 학생회 헌신예배 같은 것이 있을 때 저를 다리고 가서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이런 퓨리탄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저는 좀 인테리지않다 한 지성적인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또 제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 헌신예배 때 다리고 가서 설교를 했지만 일반 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좋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회중들 특히 지식층 사람들은 그렇게 지성적인 설교를 좋아하지 하지만 일반 교인들은 역시 대중적인 설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만 한인교회 목회를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연합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연합교회 초대목사가 떠나고 이대목사가 오는 그 중간에 제가 임시목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유학생 아니면 유학생 아니면 의사 간호원들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연합교회도 한국에서 이민기 터져서 이민들이 많이 와서 이민들이 많이 나왔지만 제가 임시목사 할 당시는 이민들이 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서는 지성적인 설교를 해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로아박스 한인교회를 시작했을 때에는 우리 로아박스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참 이상한 현상인데 아주 높은 지식층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학도 안 나온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사람들이 또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이 별로 없었습니다. 상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병원들이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있고 또 그 부근에 연구소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박사들이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또 그 가까이 있는 대학에서 가르친 교수들이 또 박사들이 있고 박사들 의사들이 있고 또 밑으로는 별로의 교육을 받지 않았는 가돈 이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층 대학 정도 졸업했거나 그냥 대학원 석사 정도 해가지고 무슨 사무직을 한다든지 중고도 학교 선생을 한다든지 이런 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성적인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교도적인 설교를 또 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적인 설교를 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제 본 성격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서 가끔 가끔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민가도 이민 이민가도 교인들은 강목사 설교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그런 교인들도 있고 했습니다. 대개 일한 정도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는데 이제 청교도와 청교도주의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청교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가 청교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청교도 하면서도 설교할 때 청교도적인 설교를 안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청교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